이치현의 노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? 건강하시죠? 네 이 큰 무대에서 이렇게 앞에 꽉 찬 관객들과 함께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동안에 뭐 녹화 이런 건 다 무관중이었고요 요즘 들어와서 100명 이제 녹화가 또 한 번 있는데 그때는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몇 년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꽉 찬 이 무대에서 마주하니까요 감동스럽네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3년을 지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수는 무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마 제 뒤를 이어서 같이 나올 가수분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소리 계속 할 거예요 아마 미리 해야지 그래서 코로나 얘기 안 나오면 제가 진짜 여기 장을 주시겠습니까? 천마디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아직 뭐 종식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실내 마스크만 쓰고 밖에서 벗는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죠 보고요 오늘 모처럼 이 공연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노래 있으면 따라해 주시면 가수들은 네? 신청곡? 어느 분이 하셨어요 지금? 잘 안 들립니다 손 한 번 들어봐 주실래요? 네 예 뭐 못 해드릴 거 없죠 저분의 뜻을 받들여서 당신만이 같이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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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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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차제에서 불렀던 여러분 만화는 잘 아시죠? 너무나 낯익은 분들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전부 다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 시원하다 여러분 큰 박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아! 너무 이런 소리가 그리웠어요 눈물 다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마스크는 쓰셨지만 그래도 정말 언제 이런 무대가 올까 정말 처음엔 6개월이 1년이 됐고 1년이 지나서 2년이 됐고 벌써 3년이 돼가서 거기에 또 툭 태워들었고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또 긴장해야 했고 그래서 이게 더 연장돼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가수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고 서로가 에너지를 주면서 힐링이 되고 그리고 또 가수는 그래서 노래함으로써 박수 받으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늘 그리웠습니다 너무 목말라 있었어요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 사석에서는 오빠오빠 하는데 그 두 분과 함께 울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정말 그동안에 쌓였던 그 답답한 마음과 그런 식으로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싹 씻겨 내려가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오늘 열심히 노래 불러 보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파티 이 생각들의 금요일을 통해서 이사야 이 생각들의 속에 말해줘 우리석아 우리같이 할래 행복할 수 있어 하하 하하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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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손으로 치하니 우리 손으로 가슴이 있어 여러분, 신호신은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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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저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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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만 많아 들으니 내 사랑 없이 있을 자유롭게 고맙게 그대의 나 너를 믿을 것 같아 그대를 믿을 것 같아 너를 믿을 것 같아 사랑해 그대의 나 우리를 부르자 그대의 나 뿐이 나를 믿을 것 같아 날아오고 있잖아 사랑해 그래 그 때로 우리의 우리의 내 꿈, 사랑해 즐거우셨어요? 반생을 하고 싶네요.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무대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. 형수로 이리 와. 이쪽 서. 여러분 손 다 들어주세요. 놀 걸 다 하네 그냥. 이 날을 꼭 기억해야지. 여러분들 기억 꼭 해주세요. 이번이 지나가면 너나 내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내 맘이 지나가면 너나 내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내 맘이 지나가면 너나 내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내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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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바라고 할 그대 모습 그대와 내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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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기다리게 말해주신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. 그리고 봐주신 여러분도 계속 울산신문 사랑 하실거죠? 그래야 또 다음에 제가 또 해요. 가세요 자 그 길에 서 있는데 복권 더 cookie요 그 길에 서 있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